네. 안녕하십니까. 대시청자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민영 검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지금까지 제일 부족한 영상들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1월 1일자 오늘의 근황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서면에 가서 타로와 사주를 보았습니다. 새해마다 저는 매년 사주를 봅니다. 원래 타로는 안 봤었는데 서비스로 타로까지 봐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께서 사람이 좋아서 그런지 가격도 저렴하게 해주셔서 쌍값에 사주와 타로까지 다 보았습니다. 이번 연도 상반기는 별로고 하반기부터 조금씩 좋아지다가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내년에 이제 좀 크게 재물이 좀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내년 운이 상당히 좋아서 올해는 그냥 자중하고 내년을 노려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타로도 봤는데 타로도 뭐 거의 뭐 정확도가 너무 높아서 놀랐습니다. 저는 솔직히 타로는 점이라서 그렇게 막 믿지 않았는데 타로가 생각보다 정확도가 엄청 높아서 놀랐습니다. 제 현실적인 그런 것과 너무 잘 맞아서 앞으로 한번씩 타로 좀 같은 거 한번씩 볼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타로 많이 보는지 알겠더라고요. 생각보다 거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정확도가 높더라고요. 오늘 저녁은 이제 아지는 형님분이 이제 유명한 뒷고기 돼지 뒷고기 집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이제 저녁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이제 테라 두 병이랑 뒷고기 3인분 시켜서 먹고 이제 사이다 하나로 마무리하고 이제 뭐 좋은 시간 보내다가 이제 집에 왔습니다. 오늘 근황은 이 정도입니다. 예 마치도록 할게요.